안녕하세요. 에센셜 라이딩 박기범 원사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30강으로 넘어왔고요. 이 영화 속 명대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강의의 영예를 차지한 영화는요. Forrest Gump예요. Forrest Gump. 그 영화 대사 첫 번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Forrest Gump가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혼자 막 혼자 중얼중얼중얼거려요. 옆에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떠들어요. 그 중에 하나 나온 내용입니다. 엄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좀 지능이 낮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삶은 초콜릿 박스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초콜릿 박스가 어떻게 삶이랑 똑같지? 보니까요. 뭘 얻게 될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초콜릿 박스 안에 초콜릿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냈는데 야 이거 무슨 맛이네? 무슨 맛이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모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맛이 없든 맛이 있든 간에 어쨌든 초콜릿이니까 좋은 일이다. 뭐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엄마는 항상 말했어. 이거죠. 이거죠. 엄마는 말하셨다. 항상 말하셨어. 여러분 항상이란 단어는 always잖아요. 친한 친구가 뭐예요? 항상 말했다. 그러니까 같이 쓰자. 그래서 my mother always said. 여기서 그냥 마마라고 그랬네요. 마마. 그러니까 my mother라고 저 같으면 쓸 것 같은데 원문에는 마마라고 나와 있어요. 엄마는 그러셨지. 엄마는 그러셨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마 always said. 되셨죠? 과거니까 said로 썼습니다. 자 마마 always said. 뭐라고요? 삶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 이거죠. 또 문장이 들어있네요. 삶은 똑같아요. 뭐랑 초콜릿 박스랑. 문장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됐이 필요해요. 그렇죠? 됐은 그리고 생략될 수도 있죠. 생략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봅시다. 그래서 마마 always said. 그 다음에 삶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 life was like. 현재 시절이면 life is like. 그렇죠? life is like인데. 앞에 said가 쓰였잖아요.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was으로 써놨어요. 시제일치라고 부르는데 엄마가 말씀하신 것도 과거고요. 초콜릿 박스와 같다라고 그 말의 내용도 과거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과거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됐이 생략이 됐죠.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됐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어 그랬으니까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듣는 사람이 라구라는 말을 알죠. 뭐뭐라고. 그 라고를 굳이 안 써줘도 인생은 똑같아. 그래도 인생은 똑같다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됐을 생략한 거죠. 됐죠? 뭐가 똑같아요? 초콜릿 박스 그러면 초콜릿 박스라고 그냥 쓰셔도 좋은데 여기 또 나눴어요. 초콜릿이 아니라 일단 박스잖아요. 박스. 그래서 was like a box. 하나의 박스랑 똑같대요. 무슨 박스예요? 초콜릿 박스. 초콜릿의 박스. 초콜릿으로 구성된 박스. 뭐 이런 거겠죠? 뭐라고 해놨나요? of chocolates. 됐죠? 초콜릿에다가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쓴 것도 한번 잘 보세요. 그 안에 초콜릿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딸기 맛 초콜릿. 뭐 커피 맛 초콜릿. 그렇죠? 복수로 그걸 표현해 놓은 거죠. 여러 가지 초콜릿이라고 안 하고 그냥 chocolates. 이렇게만 해놔도. 됐죠? 다양한 초콜릿이 있는 박스와 같다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어. 시작. mom always said. 뭐라고요? life was like. 똑같아요. 뭐처럼? a box of chocolates. 되셨죠? 뭘 얻게 될지 절대 알 수 없어. 자, 이런 거 이제 영어로 바꿀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뭘 얻게 될지 절대 알 수가 없어. 없거든. 선생님, 없거든은 뭐예요? 없다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없거든은 영어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요. 우리말에서 살짝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누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가 모른다는 얘기지. 또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we, 주어로 하셔도 되고요. we라고 하기보다는 원어민들은 주로 you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해요. 마치 너 얘기인 것처럼. 그래서 너는 절대 알 수 없어.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한국분들한테 아마 우리는 알 수 없어 가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너는 절대 알 수 없어. 혹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이게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네요. 어떻게 나오나요? 봤더니 you never know. 이렇게 왔네요. 여기 we never know라고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런 비인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특정한 주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원어민들은 you를 좀 많이 써요. 오케이? 그래서 you never know. 넌 절대 몰라. 됐죠? 뭘 몰라요. 뭘 얻게 될지. 일단 뭘 얻게 될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한마디로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what이 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얻게 될지 얻게 될지 그래서 얻게 될지를 영어로 쓰시면 간단히 줄여서 what to 얻다 투부정사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what to 얻다 얻다는 게시니겠네요. get, get 얻는 거니까요. what to get 이렇게만 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어동사로 쓸 수도 있으니까 얻게 될 거다. 그죠? 그래서 will get 이걸 쓰고 싶으시면 주어가 또 필요해요. 누가 얻어요? 당신이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what to get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지만 what you will get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will 대신에 여기는 뭘 쓴 거예요? you are gonna get 이렇게 좀 구어체로 써놓은 건데요. you will get이랑 똑같은 말이죠. what you're gonna get 이렇게 무엇을 네가 얻을지 됐죠?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to get 이렇게 가셔도 틀린 건 아니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you never know 넌 절대 몰라 what you're gonna get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대사는요.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니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 이 포레스 검프한테도요. 사랑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친구 제니라는 친구인데요. 이 포레스 검프 인생에는요. 여자는 제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니한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니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 됐죠?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나는 아니에요. 똑똑한 남자가.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아 그랬지만 어떻게 가야 돼요? 나는 알아요. 그죠? 사랑을 알아요가 아니라 뭔지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I'm not a handsome man. handsome은 아니죠. I'm not a smart man 하셔야 돼요. I'm not a smart man. I'm not. 난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a smart man이 아니에요. 똑똑하다란 말로요. smart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아니라 원어민들이. 우리는 뭐 똑똑하다 그러면 brilliant 그 다음에 clever 또 wise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원어민들은 똑똑하다 얘가 좀 똑똑해 그러면요. smart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clever 이런 것도 많이 안 쓰고 smart 그래서 smart man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좀 총기가 넘치고 똑똑하면요. 그냥 smart man 하시면 돼요. he's smart 아 걔 되게 똑똑해 되게 저기 뭐야 지적이야 뭐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smart란 단어를 알아두시고요. I'm not a smart man. 나는 똑똑한 남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 버스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아 그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어가 빠져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왜? 맨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또 안 써요. 우리말에서는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니지만 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난을 두 번씩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한단 말이에요. 왜? 주어가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는 압니다. 그래서요. I know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사랑을 알아요 보다는 난 뭔지 안다고 이거죠? 난 뭔지 안다니까 그래서 왓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사랑이 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이다. 그래서 왓 러브 이스 이렇게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난 아니에요. I'm not 뭐가 아니에요. A smart man이 아니에요. 그러나 but 난 알아요. I know 왓 러브 이스 됐죠? 이 제니라는 친구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갖고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요. 집시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프라이스 검프의 마음에 대해서 야 니까짓게 무슨 사랑을 알아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를 하거든요. 그때 한 말입니다. 아무리 바보래도 사랑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너는 바보도 아니면서 왜 사랑을 몰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달릴 수 있었어. 프라이스 검프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로 쭉 어디 갈 때는 난 달렸지. 자 이 표현인데요. 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달릴 수 있었어.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달릴 수 있었어요. 나는 달릴 수 있다. 하면 뭐예요. 나는 달릴 수 있다. I can run. 그렇죠. 달릴 수 있었다. 과거에 달릴 수 있었다. 하면 뭐예요. I could run. 그렇죠. 과거로 가가지고 I could run. 난 달릴 수 있었어. 됐죠. 뭐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처럼 그러면 뭐예요. Like the wind 하면 끝나죠. Like the wind 하면 끝나는데 일단 like 뭐 뭐처럼이니까 like를 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거 그랬으니까 그냥 바람이 분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 바람은 영어로 뭘까요. wind 아니죠. 바람은 the wind 에요. wind 앞에는 반드시 덜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the wind blows 불다까지 좀 비슷하죠. 불다 blow 불다 blow 부는 거 the wind blows 바람이 붑니다 처럼 비록 like가 왔지만 뭐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랬지만 바람이 분다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으로 바뀌는 거예요. 되셨나요. the wind blow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I could run I could run like the wind 거기에서 바람처럼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처럼 like the wind blows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이후로 쭉 그날이 있었죠. 그날 그 사건이 있었는데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못 뛰던 친구가 그날 이후로 쭉 어디 갈 때 나는 달렸어. 어디만 가면은요. 막 뛰어다니는 거야. 계속 뛰어다녀요. 체력은 좋아. 그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쭉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날 이후로 쭉 여러분 그날은 뭐예요. 그날 the day the day 하셔도 되고요. that day 하셔도 되죠. 그죠? 그 남자는 the man 하셔도 되고 that man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the day that day 이후로 요거는요. 이후로는 뭐 since 같은 것도 좋은데 그날로부터 그래갖고 많이 아는 단어죠. from the day from that day 그렇게 오시면 돼요. from the day from the day 그날로부터 그 다음에 쭉이란 표현이 있죠. 쭉 계속 계속이란 표현 뭐 있었어요? 간단한 거 있었는데 뭐였어요? from that day on 이런 거 있죠. 지금으로부터 쭉 하면 뭐예요. 지금부터 쭉 from now on 그러니까 from now on만 외우고 계시지 마시고 now 대신에 from that day on 이런 표현도 알아두셔야죠. 내일부터 쭉 하면 뭐예요. 내일부터 쭉 from tomorrow on 그죠? 오늘부터 쭉 from today on 지금부터 쭉 from now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that day on 그날로부터 쭉 내가 어디 갈 때는 난 달렸어 그래서 뭐 난 달렸어로 갈 수도 있는데요. 얘를 먼저 썼어요. 원문에서 그래서 그것부터 볼게요. 내가 어디 어딘가 갈 때는 내가 어딘가 갈 때는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죠? 내가 간다 그 다음에 때는 때니까 when 같은 거 괜찮죠? when 내가 어디 갈 때는 when I go when I go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if I was going 이렇게 나왔네요. if I was going when 대신에 if를 썼어요. if가 when 대신에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 때 똑같은 거죠. 배가 고플 때 우린 식당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가 식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if하고 if하고 when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when I was ever going 하셔도 괜찮고요. if I was ever going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는 내가 어디 갈 때 그래서 if I go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 옛날 얘기였으니까. 그죠? 과거로 was ever going 이렇게 써놨네요. 진행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단순 시제에 단순한 현재나 과거보다도 진행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I will study 이거보다도요. I will be studying 이런 걸 좀 더 많이 쓰고 뜻은 별 차이 없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고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디 가려면 뭐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더 나아겠다. 되셨나요? ever 또 하나 또 이 감초처럼 또 껴 있네요. once in a life time 언제라도 한 번 언제라도 한 번 인생에서 한 번 어디 갈 때면 나는 달리고 있었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나는 달리고 있었어 뭐예요. I was somewhere somewhere가 나와야겠네요. 어딘가 그래서 I was going somewhere 이거 하고 넘어가야죠. 어딘가에 갈 때는 I was running 이렇게 마치게 되겠네요. 됐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when 하고 if가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더라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 갈 때 나 달려갔었어. 이 이야기를 왜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거를 느낌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추억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의 과거의 한 기억의 한 장면을 묘사하듯이. 그래서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제의 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한 부분이죠. 이 시제를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로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네 번째 이거 좀 독특한데요. 대통령을 방문하면 제일 좋은 건 음식이었어요. 이건데요. 이 포라이스 검프가 어쩌다가 또 전쟁태도 가요. 월남전 참존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 많이 구해가지고 상도 받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에 가게 됩니다.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인데 대통령 만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부러워하니까 대통령을 만났더니 제일 좋았던 건 음식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좋았다. 일단 대통령을 방문하면 제일 좋은 건 음식이었어요. 그랬는데 한마디로 뭐가 제일 좋은 거 이거죠. 최고 제일 좋은 거 영어로 뭐예요. 제일 좋은 거 the best thing 그죠. 최고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말로 그냥 대통령을 방문하면 제일 좋은 거 이래서 대통령을 방문한다 내가 대통령을 방문한다 그래서 that I visit the president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죠.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the best thing that I visit visit the president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근데 요거를 원어민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when을 안 쓰고 요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the best thing about visiting 요렇게 가요. 방문하는 것에 관하여 최고는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어민적인 표현이니까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시는 게 좋죠. 됐죠. 그래서 visiting 방문하는 거에 있어서 방문하는 거에 관하여 최고는 요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누굴 방문하나요. 대통령 대통령은 영어로 뭘까요. the president the president 그죠. 대통령 앞에는 더가 왜 붙나요. 선생님 대통령은 그냥 president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대통령 되게 많잖아요. 멕시코 대통령도 있고 미국 대통령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the president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esident 요거 붙이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닉슨 대통령이란 말을 할 때는 the president 닉슨이라고 잘 안 하고요. 덜을 떼고 또 이야기해요. 그냥 president 닉슨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대통령은 호칭이잖아요. 그 호칭은 무관사로 쓰죠. 이해되세요. 닉슨 대통령은요. president 닉슨 요렇게 가고요. 여기서 왜 더가 붙었어요. 여러 대통령 중에 우리가 그 대통령 딱 한 사람을 찍기 위해서 더 프레지던트로 한 거죠. 되셨죠. 그래서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에 관하여 최고는 요렇게 영어 원어민들은 표현한다. 요거를 좀 잘 눈여겨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est thing이 뭐예요. 최고는 음식이었어요. 그랬으니까요. 과거 얘기잖아요. 과거니까 비동사가 역시 과거로 와서 was로 와야 되는데 여기 또 is로 왔네요. 그죠. 요것도 옛날 얘기니까 was로 쓰셔도 충분히 되지만 그냥 지금 내 생각엔 그렇다. 그러면 또 is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음식이다 그래서 the food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네요. 그 음식이었어요. 거기 그 만찬장에서 먹었던 그 음식 그래서 the food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요 문장은요. 우리말이랑 조금 연결하기가 좀 어색하죠. 모든 영어 문장을 우리가 직역으로 번역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런 원어민적인 생각을 조금 우리가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그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번째까지 해봤고요. 그 이후에 포레스검프가 어떤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는 영화 속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화는요. 우리가 총 10편을 살펴봤는데요. 영화를 보시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또 가급적이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를 보세요. 프랑스나 중국어보다도 왜냐하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화 보는 것도 다 공부해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청취도 늘리시고 이렇게 영화 대사를 내가 글로도 쓸 수 있구나. 훈련하시는 거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하시기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31강에서 새로운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